오늘은 이나오 선배 겸 타보 촬영 날 어떤가요? 오랜만에 무대화장이 아니라 타보 어 언니 화질 되게 좋다 난 최신폰이니까 언니 걸로 찍었어야 된다고 되게 좋다 되게 되게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긴 한데 되게 좋다 화질 되게 좋네 아 어려워 아하하 언니 enan 음 으 으 으 으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네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네 자주 진짜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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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언니 언니 프레피 룩 진짜 잘 어울린다 화장실 이자 근데rika 넌 귀여워 샤워 신부 하이 이거 너무 예쁘다 ерш 지금부터 물이 막 나 진짜 너무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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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 에이드. 애기 인마. 졸리대매. 탄산이 싹 들어가면. 너무 잘생겼어. 똑같은 표정 취하죠? 네. 저 오늘 잔머리를 아주 야무지게 살렸거든요. 어때요? 나 여기 완전 잘 보이지 않아? 잔머리. 지연 언니 키가 커졌네. 네. 이제 좀 여행을 가졌어요. 가졌어요. 건강에 가진 마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요즘은 오늘의 공간에서 오늘의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 가서 우리 둘이라도 타자 하은이 안할래 하은이 그래 같이 타죠 무슨 기차 타고 싶은데 아 이런거 타고 해야 돼? 어 이걸 미나우 쳐다 앤씨 잠시 뺏기 아 이럴내는 어때?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너무 예쁘다 착장 너무 마음에 들어서 틱톡 찍었어요 너무 예쁘다 락스타 같아 항상 말하지만 누가 찍어주는 거 부끄러워서 셀카만 찍는데 오늘 진짜 여기저기 찍어달라 했어 진짜 귀여워 내 왕발 신발잖아 왕발 같지 않아? 그러네? 나한테 맞아 근데 나도 내 신발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우와 나 발 진짜 커 보여 우와 우리 둘이 진짜로 정반대네 지선언니 사진 찍어주려고 몇 명이 달라붙은 거야 우리 내가 제일 잘 찍어줄 거야 인스타가 만들어주는 가정이랍니다 저희는 거울 셀카도 찍어야 되고요 엠지 셀카도 찍어야 되고요 남찍사도 찍어야 되고요 얼굴 샷도 찍어야 되고요 셀카도 찍어야 해요 맞네요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 오오 오오 아 필카도 찍어야 돼 아 필카도 찍어야 돼 카메라? 그렇지 무사 근데 뒤에서 열심히 새로만이 찍는 거 계속 걸리고 있어 저희의 현장이랍니다 카메라? 계속 카메라 일찍을 사는 곳이 너무 예뻐 나오는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대신 저에선 오늘의 인스타임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아주 큰일 났습니다 네네 그냥 보셨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오늘의 인스타임 이곳은 오늘의 인스타임 오늘의 인스타임 은하의 인스타임 둘 다 되게 이쁘게 나왔다. 아 새로운 옷이 진짜 멋있겠다. 그니까. 난 이거 하영 언니 이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드디어 나야. 드디어 나야. 드디어 너야? 드디어 나야? 드디어 나야?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 드디어 나야. 드디어 나야. 드디어 나야. 너무 귀여워. 네. 진짜 귀엽다. 어머. 이랬어? 어우 너무 귀엽다 앙버터에 버터가 없어졌어 그냥 이제 아~~이 됐어 어머 너무 예쁘게 나온다 잘 나왔지? 네 너무 잘 나왔어 난 의사지 너무 많이 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한 번 했네 이거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아 이거 예쁘다 나 위 너물 지금 나를 밟아 여기구나 잘 못 했잖아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